Q. 슬라이빙 충성 Q. 스쿨라이빙 Q. 스쿨라이빙 Q. 슬라이빙 Q. 스쿨라이빙 Q. 스쿨라이빙 나 KBS 간 적이 없는데? 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치상식으로 오셨을 텐데? 제가요? 치상자로 MB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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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요? 네 제가 월스파스에요 아니 안갔어 선생님, 저 누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? 선생님, 저 송지효에요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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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서 봤지? 그때 정말 큰 힘이 됐고 그 힘으로 무산 짝패의 최종환씨 대백의 송지효씨 축하합니다 예, 세부를 축하드립니다. 예, 세부를 축하드립니다. 드라마 대백에서 선과 악의 양면성을 갖춘 입체적인 네? 어디 지나가다 있는데? 아닌데 지나가다 뵙는데 당황했어 아닌데 야 안 본 거야 내가 봐도 얘는 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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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처음인데 이게 여긴 지난보 웃음 제